오늘은 오랜만에 msm 샀어요.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좀 아프셔서 그 지신여행제 갤러리에서 이제 다른 분이 msm을 이제 먹고 좋아졌다 해서 그냥 삼켰죠. 세일한 거 샀어요. 세일한 유통기한 임박한 거. 어 그래서 opmsm 이네요.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더라구요. 개별 포장. 가격도 굉장히 싸요. 필요하신 분 사세요. 하단에 적어놓을게. 더보기. 내돈내산이에요. 후원 안받았어요. 이렇게.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. 하얗죠. 고급스럽죠. 원래는 두 개 먹는 걸 텐데 저는 하나씩 먹어요. 항상. 이정이죠. 두 개 먹는데 저희 집은 하나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msm 허리 아프거나 뭐 그럴 때 먹는 msm 개봉 깨봤는데 괜찮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